지난 14일, 인천글로벌캠퍼스 하우징오피스가 이메일을 통해 캠퍼스 거주 학생들에게 기숙사 퇴실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각 학교별 퇴실기간은 상의하며, 유타대학교는 2월 3일부터 9일, 뉴욕주립대학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겐트대학교는 6월 17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지정된 퇴실시간 이후에는 비밀번호 변경 및 출입카드 사용이 차단되며, 기숙사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퇴실시간 이후에 물건을 방에 남겨둘 경우, 무단 잔류로 간주되어 사점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우징오피스는 모든 퇴실은 해당 기간 마지막 날 정오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RA를 통해 거주자 개개인에게 퇴실 점검 일정과 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숙사 관계자는 퇴실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했으며, 감찰과 체크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하우징 측은 퇴실 전에는 반드시 우편함, 공용주방, 물품 보관실 등에 남겨둔 물건이 없는지 점검하고, 임시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BS 김호윤입니다.